유럽바에게 추석이란? 유럽바에게 추석이란? 추석이란? 운동하는 날 그런게 있었나요? 어릴때부터 아니 친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친척들도 안본지 좀 오래되가지고 안성빈에게 추석이란? 이정빈에게 추석이란? 1년이다 아 이거 생각했다 은성수에게 추석이란? 운동해야죠 추억이 좀 있으신가요? 없어요 항상 추석 때 운동해가지고 은성웅에게 추석이란? 운동하는데? 허거봐도 제가 뒤로 와 김영진에게 추석이란? 운동이죠 못 쉬니까 이번 추석 계획은? 이번 추석 계획 호정이랑 운동 열심히 해야지 추석 운동하는 날씨가 좀 쉴려고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정빈의 이번 추석 계획은? 계획이 있습니까? 훈련이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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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아이씨 은성수의 이번 추석 계획은? 아이씨 엇갈리게 해가지고 복귀해야지 최재환의 이번 추석 계획은? 운동이죠 일요일랑 수요일 종기인데 준비해야지 추석에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좋은 덕담도 많이 나누시고 오랜만에 많이 만나서 가지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아니않게 여러분들 추석선물은 저희가 안산전이랑 수원전 꼭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화이팅 일요일날 원정이지만 경기장 주셔서 응원해주시면 꼭 승리로 구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저희 경기장 오셔가지고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안성빈에게 추석이란다